전체적으로 이음선 하나 없는 광폭의 원단이어서 정말 완성도 높게 최신상 너무 잘했다 싶으실 텐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렇게 앞쪽 패턴 보셨죠? 앞뒤 할 게 없는 게 그냥 양면으로 두 채처럼 쓰시면 되는 건데요. 또 한쪽의 면은 연그레이 바탕에 작은 포인트 사각 도트 처리가 다 되면서 정말 왜 약간 귀여우면서 훨씬 더 전체적으로 뒤집어 놓으면 더 페미닌한 느낌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아기자기한 감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게다가 이 그레이가 화이트가 아니라 정말로 밝은 연그레이에 도트가 아닌 네모 모양으로 탁탁탁 하니까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쁘게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만질 만질 부들부들 부들부들 맨들맨들 고객님 이걸 제가 맨 피부에 정말 속옷만 입고 우리 아이랑 한 침대에서 같이 잡았는데 너무너무 이 느낌이 좋아서 아마도 하루 동안의 피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싹 날라갈걸요. 여러분 저희 차려비불로 보여드리는데 정말 포근하면서 가벼운데 지금부터 해서 이제 막 난방 보일러 틀기 애매해지는 때 3월부터 도시가습이 인상이래요. 저 그 뉴스 보고 아니 왜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살기는 더 힘들어지지? 고객님 이런 침구 하나만 제대로 들이셔도 난방비 절감? 그런데 막 부들부들 이 촉감 느낌 때문에 내 몸은 자체 힐링. 여러분 벌써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차려비불로 해서 고급의 에어로솜까지 그리고 흔들필팅으로 잡아주는 차르르 감싸주고 떨어지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토퍼를 특별한 사은품으로 함께 드리는데 적당한 도톰한 이 쿠션감도 보셔야겠지만 디자인 패턴 맞춰서 아예 텍스처 느낌까지 해서 스트라이프 그리고 방세운 벽 쪽에는 또 한 번 도트무늬로 패턴 맞춘 거 보세요. 파이핑 처리 제대로 다 하고요. 제가 퀼팅이 중요하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토퍼 역시 차렷 이불과 마찬가지로 지금 흔들퀼팅 다 했거든요. 몸이 착 안겨져요. 이게 단순히 두꺼워야 편하다가 아니라 퀼팅 자체가 흔들퀼팅으로 내 몸에 맞춰지다 보니까 안착드는 느낌 달라요. 여러분 그 경험 꼭 한 번 해보시고 왜 W하우스가 이렇게 호텔 친구의 명가 그 느낌 감성 그대로 재현하는지 제대로 미끄럼 처리까지 꼼꼼하게 다 하면서 오늘 저희 이거 사은품으로 드리는 토퍼 여러분 바닥에든 매트리스에서든 아이들 놀이방 여러분 한 번 다 깔아보세요. 그렇죠. 활용하시기 좋은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두툼한 토퍼를 저희가 다 챙겨드립니다. 디자인의 토퍼다 보니까 침대를 바꾸긴 뭐해도 이렇게 토퍼만 딱 깔아놓으셔도요. 마치 새 침대 싹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 그리고 그거 한 번 보여주세요. 에코텍스. 그렇죠. 게다가 믿을 수 있어요. 전구성의 에코텍스 인증까지. 그럼요. 믿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게 바로 W하우스예요. 아무래도 잠자리 그런 위생 건강 많이 생각하시는데 유럽의 그 깐깐한 섬유 인증 시스템인 에코텍스 마크가 달려있습니다. 나만 덮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덮고 자는 이불인데 그런 면까지 고객님의 그 숙면을 위한 그런 걸 다 마련을 해드렸어요. 고객님 지금 특별 사은품 토퍼만 보셔도 너무 오늘 가격 말이 안 된다. 퀸 사이즈 6만 2,910원 앱으로 오시고 정점 찍을게요. 호텔 친구의 그 느낌의 정점. 그렇죠. 베개 커버 완벽하게 따로 동판 디자인 제대로 해내서 이 느낌 이대로 여러분 똑같이 받으시는데 아예 앞면 뒷면 패턴 다 맞춰서 두 채처럼 쓰실 때 필요하신 디자인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이수진 씨입니다. 태국 씨의 집사지관은